선동 교차로 구요 선동IC 선동교차로로 가봅시다 잠시 후 이사 교차로에서 팔당대교 하남시청 양평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으아 미사일 쪽이구만 저쪽에 올라갈 수가 있나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미사일 조정경기장이 왼쪽에 있어요 두개로 들어가라고 되어있는데 미사 때문에 지하차도 두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몇 킬로나? 70킬로구나 팔 쭉 가면 팔당땜이 나오거든요 잠시 후 왼쪽 지하차대로 진행하세요 차들이 그냥 막 속도를 내고 들어와야지 오토바이가 속도가 안나오니까 진입할 때 위험합니다 약 600m 앞에서 시청 8단 대교 방면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이쪽은 위험합니다 상대iks Superman 장미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Сам자 gentlemen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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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